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늘었습니다. 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3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증가했습니다. 지난 1월 9천 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50대가 5천 명, 60세 이상이 7천 명 늘면서 증가를 주도했습니다.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천 명 줄어 지난해 6월부터 9개월째 감소스입니다.